한일철강에서 위약금 소송 들어왔거든. 태욱 씨가 변호를 좀 맡아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. 혹시 제가 불편해서... 두 사람 어떻게 된 거야? 당국아! 야, 잡아! 잡아! 야, 씨! 오늘 안으로 연락해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부터 알아내주세요. 지금부터는 네가 갖고 있는 패부터 까볼까? 혜란이가 지 과거 얘기 안 하던가요? 당연히 그렇겠죠. 혜란이는 그럴만하니까. 이 음악... 뭐야? 혜란이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노래거든요. 집에서 틀지 마. 재밌네, 이거. 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, 이렇게 사람 많은데서.